이번 예제는 밀도 기반 솔버를 이용해서 압축성 유동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RA22822 에어포일 천음속 유동 검증 문제로 나사의 웹사이트에서 격자와 실험 결과와 나사 코드의 계산 결과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격자는 나사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은 플라스리디 형식의 정렬 격자를 오픈폼 형식으로 변환한 것을 사용합니다. 마수는 0.7이고 받음각은 2.31도입니다. 프로그램 실행 후 New Case를 선택하고 프로젝트 폴더의 위치와 이름을 입력합니다. 시작 창에서 솔버 타입은 Gensity Based를 선택합니다. 격자는 주어진 폴리메시 폴더를 사용합니다. 메뉴에서 파일로드 메쉬 오픈폼을 순서대로 클릭하고 폴리메시 폴더를 선택합니다. 디스플레이 방식을 Surface with Edges로 바꿔줍니다. 모델에서 난류 모델을 SSDK-Omega로 선택합니다. 마테리얼즈에서 밀도는 퍼펙트 가스, 점성 개수는 서덜런드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디폴트 조건을 사용합니다. 경계 조건은 에어포일인 윙과 원반 경계인 파필드인, 파필드아웃에 대해 설정합니다. 윙은 원로 설정하고 속도 조건은 노슬립, 온도 조건은 에이디어베틱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파필드인, 파필드아웃은 파필드 리만을 사용합니다. 파필드인의 창을 열고 유동방향 설정 방법을 AOA, AND AOS로 줍니다. AOA가 0, AOS가 0일 때의 방향에서 항력 방향은 100으로 양력 방향은 0, 1, 0으로 줍니다. 받음각은 2.31, 마하수는 0.7이고, 압력은 108,988, 온도는 255.556을 입력합니다. 난류 설정 방법을 KN 오메가로 바꾸고 K는 0.08, 오메가는 7,400을 입력합니다. 경계 조건 복사 버튼을 누르고 파필드아웃을 파필드인에 복사합니다. 2차원 경계면인 프론트 앤 백플렌즈는 NT를 사용합니다. 레퍼런스 밸류즈는 공력 개수를 계산할 때 사용되는 값입니다. 면적과 길이는 에어포일의 길이인 0.3048을, 밀도는 1.4858을, 압력은 108,988을 속도는 233.6177을 입력합니다. 수치해석 기법을 설정합니다. 포뮬레이션은 인플리시트, 플럭스 타입은 로에프 디에스를 사용합니다. 이산화 기법은 유동과 난류 모두 세컨드 오더 업인드를 사용합니다. 수련 판정 기준에서 밀도를 10에 마이너스 6승으로 설정합니다. 모니터에서 애드를 누르고 포스를 선택합니다. 유동 방향 설정 방법은 AOA&AOS를 선택하고 AOA0, AOS0일 때의 방향에서 상력 방향은 100, 양력 방향은 010을 입력합니다. 받음각은 2.31, 연미끄럼각은 0, 회전 중심은 000을 입력합니다. 경계면에서 윈을 선택합니다. 초기 조건 설정입니다. 속도는 233.428, 9.4160, 압력은 108,988, 온도는 255.556을 입력합니다. 난류에서 속도 크기는 233.6177, 난류 강도는 0.1, 난류 점도 비율은 2를 사용합니다. 초기화 버튼을 누릅니다. 계산 조건에서 계산 횟수는 3000, 프런트 넘버는 1000, 자동 저장 간격은 1000으로 설정합니다. Retain only the most recent 파일지를 활성화해서 하나의 결과만 남깁니다. 병렬 연산을 설정합니다. 메뉴에서 패러러를 선택하고 코어수의 8을 입력하면 격자가 분할됩니다. 계산 시작 버튼을 누르면 계산이 시작됩니다. 계산이 시작되면 레지듀얼 그래프와 공력계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래프의 X범위는 마우스 휠을 이용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계산이 완료되었습니다. 메뉴에서 외부 프로그램 파라뷰를 눌러 파라뷰를 실행합니다. 케이스 타입에서 디컴포즈드 케이스를 선택하고 어플라이 버튼을 누릅니다. 스칼라를 P로 선택하면 압력 분포를 볼 수 있습니다. 스칼라를 마하로 바꾸면 마하수 분포를 볼 수 있습니다. 에어포일의 압력 데이터를 얻으려면 윙만 선택하고 메뉴에 파일 세이브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저장할 파일의 위치와 이름을 입력합니다. 저장할 필드를 선택하고 OK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저장된 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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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